여기는 우리가 묵는 bed and breakfast 여기는 그러니까 옛날 집을 호텔식으로 바꿔 가지고 머무는 곳이에요 너무 이뻐요 1906년도에 지어진 집이네요 프랑스 사람이 지었는데 지금은 호텔처럼 쓰는거죠 너무 멋져요 집이 정말 커요 웰컴 투 윈터 원더랜드 너무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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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1906년도에 지은 집이에요 프랑스 사람인데 철도 회사도 가지고 있고 아주 부자 여기 오는 손님이 없어서 저희들이 독점했어요 이집을 모든게 오리지널 우드 입구도 너무 멋지다 이제 여기가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림이 너무 멋진데 흰디한 그림이에요 너무 멋지다 저희 방 구경시켜드릴게요 이렇게 목도 그림 여기 있죠 트레이트 밖에 없어요 완전 앤틱 앤틱 그림이 이렇게 있고 저희방은 왼쪽에 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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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아니요 하세요 여기 그냥 그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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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밍 그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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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마음에 들어서 여기 스텔케이스, 계단. 너무 멋있어요. 다 손으로, 유리 옛날에는 팠을 거 아니에요. 이곳이 제일 멋져요. 너희 방에도 이거 있니? 네. 켜줄까? 응. 뭐예요? 그 파이어. 여기는 우리 공주님들이 머물 방. 여기. 너무 이쁘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내일 아침에 뷰가 어떨지 되게. 이번엔 주로. 이렇게 먹으려면. 에요. 이렇게. 우리 공주들 오늘 참 잘 자겠다. 응. 해소. 해소. 너무 자세한 타이틀. 와. 그 날께는 왜 이리도 나왔어요? 이것도 너무 많이 들어왔네.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이쁘다 위스키, 맞어? 여기 위스키 담아 넣는다고 했지? 위스키에 위스키가 따뜻해야 먹는다네요? 위스키에 위스키을 넣는다고 했지? 위스키에 위스키을 넣는다고 했지? 위스키을 넣는다고 했지? 이게 프렌치 자수 같아요 프렌치 자수 그쵸? 프렌치 자수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뷰를 봐야돼요 이런 디테일이 너무 좋아요 디테일이 여기도 디테일이 너무 이쁘죠 이게 매달려 여기서 보세요 옛날에 이런걸로 다 차도 마시고 이거는 뷰티 앤더 비스텔 나오는 초때 같다 뷰티 앤더 비스텔 뷰티 앤더 비스텔 그쵸? 저때가? 이런 디테일이 너무 이뻐요 저기 저기다 same glass 아이들 커피 마시고 좀 쉰대요 여기서 뷰티 앤더 비스텔 뷰티 앤더 비스텔 뷰티 앤더 비스텔 뷰티 앤더 비스텔 저는 이제 자려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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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